지난 11일 경남도와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성공적인 수행과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창원산단 창의혁신정책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창립총회는 창원국가산단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중요성을 공유하면서 지역경제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습니다. 또한 창원산단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별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. 한편 경상남도는 이번 창립포럼이 창원국가산단 제2의 도약과 함께 미래 50년 성장동력을 창출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